레몬 좀 먹을 각오를 할테니까 봐봐요 홈 어떻게 많은지 데미지 한 번 봐봐요 아 크랩부터 넣고 있네 아 못됐어요 코보 맞는거 봐요 진짜 아 왜 박치기 어디간데 아니 왜 앉았지 여기서 나 태킹 가는거니 아 이거 아닌데 못 이겨요 저 사람 진짜 잘해요 어 이거는 몰라요 아직 딸피 남죠 코보 봐봐요 진짜 개쎄게 만든다니까 오 코보는 아직 센걸 안맞아서 그래요 봐봐요 이제 만당 친구들 다 몰래옵니다 존댓색 여러분들 아 이걸 어떻게 써 아니 저게 왜이렇게 빨라 뭐냐 이거 뭐냐 이거 아니야 필드콤이 존나 아파요 진짜 필드콤이 존나 아파요 필드콤을 봐야돼요 에이 몰라 기원 으아아아 에이 꼬라니까요 하이 에이 뭐야 뭐야 야 지진 코게키 요거 됐으면 유튜브에 올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열심히 치는 볼거리가 많거든 요거는 유튜브에 올려도 될 것 같아 미친 봤어? 봤어요 이거? 1타 맞았는데 이기는거 봤어요? 왜 극상성이라는지 조금씩 나온다니까 이제 와 소름 돋았다 조댐? 조댐 스팀 와 잘한다 봐야되요 하이프릭스는 어서오세요 이제 봐야되요 여러분들 콤보를 못봐서 좋다니까 어이씨 딜키 해야되는데 모르겠다 어? 다행이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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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카운트 하는게 아니야 요즘 제가 호잇 아아 아니 이거 제대로 하고 있어요 확정이라고 존나 아프다고 아니 왜 맞냐고 너무 아프잖아 아 무서워 원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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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공중 데미지야 안 죽는다고 이러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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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맞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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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추가 타다 못됐네 으음 으음 아 진짜 아프다 뺐어 어 당해 왜 조땜 와 나이스 제 생각엔 아이 뮤지션님이 없었다면 저분이 요스미치 1인자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얍 아 그만해 그만 아니 그만해 엄살이 나 그 행님들 정말 잘하는 뿐이라니까 아이씨 안닿네 아 저때 바벨을 해야 되겠구나 아 칼 넣지마 백치기 요거 어 어 오찌다 저게 된다고 여기서만 되나봐 여러분들 이게 오찌 맞고 나온 데미지입니다 언더스텐 어 어 어 어 어 아니 미친 어 왜 이렇게 확정인게 많아 하하 함부로 하달 못쓰겠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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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한다구요 아니 왜 내가 맞췄는데 내가 참아야된다고? 헤 헤 헤 해 좆도 야 나이카 뭐 야 이거 맞죠 이거 와 잘되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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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? 잘되렀다 이렇게 안되면 안죽었을거같아 노 형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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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확장 아니냐? 아 가드백 아 아 저거 아까 외법섬 뛰었으면 몰랐는데 4핀 됐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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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해 이 이색 짱대 틸캐가 너무 늦었어요 아 너무 아프다고요 이거 데미지 봐요 때려야지 아이씨 너무 빠르다 아니야 아니야 너무 빨라요 다행 아 욕을 들기 너무 어렵네 오우 땅 다왔냐 수요 아 별건 안돼 왜 아따아따 뭐 이거 아 제발 못써줬죠 써줘요 오우 이러면 데미지 들어가서 이길 것 같아요 나이스 아 아 뭐냐 이거 아니 뭐 이렇게 돼 아 이거 아니잖아 야 박치기 왜 없어져 아 죽자 아 아 박치기 없어지네 상단 옆에 좀 있나보다 아 아 무슨 일타 맞고 확정 욕을 와 너무 아프잖아 아 아 너너너너너넛 와 이거 개기면 내가 이길걸 아 아니 줄였다 코키 와 아 이거 안 돼 아 참았다 천재 간다 네 맞아요 정벽이랑 강벽광역 다 죽어 하이 야아오 야아오 야 분비 벽을 어라오 됐다 와 뛰와 아 왜왜 맞추고 내가 자꾸 막아야 되냐고 소울 어 얘 오쌍 여볼 여볼 아니야? 아 미친 스탄 이게 잘하면 죽는데 잘 맞으면 오케이 흡서쪽 흡 돌려차기 나이스 오오 뭐쓰지 어 어 어 아 저 들키 없어 다행이다 아 저 들키 없는데 다행이다 저게 원잼 내밀고 일어났다가 욕을 그거랑 잊지거든요 아 아 저게 원잼 내밀고 아 아 욕을 좋게 좀 해 에잉 맞추고 욕을 뭐냐 아 이거 안되는구나 아 저렇게 멀면은 아니 지금 막상막한데 무슨 소리 세그 야 이거 왜 안돼? 안닸나 기가수는? 야 뭐야 뭐야 확정이로 맞다니 안닸던데 아까 왜 없으면 드리피가 아 이거 잡았어야 된다 야 막히면 죽는건데 왜 저걸 그렇게 여러번 쓰다니 아이야 확정 아씨 누워있는데 만나고 아 잘못 때렸어요 아니 왜 안보고 지르세요 어 다행이다 야스 아 안돼 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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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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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가보기 출줄 알고 원집 네비오'가 온건데 원집을 예상하고 계시다니 아 이건 그걸로 했어야지 실수였다 이야 미친 확정이 몇개야 아이스 이겼다 와 이건 이기지 와 여불 확정이 몇개야 지금 본 것만 해도 4개 5개 되는거 같은데 아 이기지 아이씨 또 안나갔다 기술이 깡기고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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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노 나이스 아 검사 아니에요 검사 아니에요 검사 잘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이스 아이씨 아냐아냐아냐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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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무서워 나이스 어 에바디 아 아 이거는 진짜 아 아 아 아 왜 늦었냐? 와 다행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죽 틀려가지고 강이다 어 좀 아쉬운데 왜 이리 맞췄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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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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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이거 아니 레아를 썼는데 안 나갔어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늦었어 아니 요거 볼 줄 아 머리 아파 아 그만해 아 아 아 막지마 막는 거 아니야 어 아 어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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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예 형님들 아 이씨! 받아놨어 굿 잡았어 아니 형님 아니 왜 내가 맞추고 자꾸 아 이거? 제발 걸렸는데 아아 벽탈이 너무 좋다 오 아이씨 어디까지 와 와 아 왜 안 나가 오 오우 희사치 아이아이아 아이아이아 아 와 나이스 꽝 그렇지 아아 필살이 있을줄 알고 써봤는데 아 이렇게 뺏자 이야 왕멍투 깔끔했는데 진짜 아팠는데 아이아이 아이고 아이고 앉으면 안되지 자식 아이 왓더 헬 기왕합니다 기왕 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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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못막을줄 알았는데 아이아이 으허 이아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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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돼 아 나 뭐 했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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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찢었다 패턴 프로펠로 패턴 안 돼 아 야 뻔하게 내밀지마 이거 아 이거 떨어 칼이라서 리치가 길다니 어 다래? 다져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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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원잽 다음에 왜 내가 져야 되냐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와 아 뭐고 마시믈데 아 그 이 응 으 으 으 으 으 우와 아 어떡하냐 아 안 썼나 이거야 이거 와 참으셨네 두 번 긁을 줄 알았는데 라운드 1 파이트 아 실수 아니 아 이거 진짜 너무하네 아니 왜 안다 아 아 아 아니 저거 왜 없어 어떻게 해 기가서 왜 안닿냐 뭐야 이거 지린다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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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이거 안 썼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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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 안 돼? 아이고 야 아이씨 뭐해 아 이거 진짜 억울하다 양손 안 돌려가지고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아 너무 억울하다 아 반응이 노 아 안 돼 아 그만 아 미쳤다 죽고 싶다 아 진짜 아깝다 기원 타이밍 좋았는데 아 아 씨 스케줄 해 줘 아이씨 그만 아 이게 크로스카운트라고 하지만 콩고 되는구나 아 아 안 돼 아 뭐야 이거 에이 밥했을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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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정 아 자 아 什么 아 아 에이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한거 같애 외모섬이 너무 안 맞아 아 아 왜 안나가 아니 저 아 벽타기 쓸거 같애갖고 이거 쓴건데 와 아 벽타기 쓸거 같애갖고 쓴건데 아 오 뭐야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원재만 버렸다고 이렇게 데미지가 아 아 원재만 버렸다고 데미지가 아 아 아 왜 안 돼 뭐야 어 예 아 와 아 여러 어 아 좀 더 빨리 쳤으면 내가 이겼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제발 못 때리노 다시 뭐해 아 미친 몇 번 걸릴래 아니 양발 눌렀어 아 실수했다 어 맞네? 원쯤 넣어도 맞는구나 아 원쯤 넣어도 맞는구나 아 에이 와 와 실수 어 어 아 이게 안되냐 카운터가 벽하면 죽는데 아씨 아이씨 진짜 어렵다 요시 아 에이 몰라 야 이거 짧아? 우와 아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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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하하하 아 꼽치면 안됬는데 우와 아 아 늦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왜 가드하고 내가 참아야 돼 와 막하냐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아 이게 안 돼 좋아 어 아 이거 후드리 너무 짧아 와 난 거쳤다 생각하고 쓴 건데 아니 후드리 없는 판들 느낌인데 아 아 아 아 아 아 한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번만 아 아 벽이고 뭐야 아니 아니 훌로가서 장구만 썼으면 이긴거 아니냐 하 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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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흠흠 아 아 너무 기네 안쪽 해봐 아 아 다행이다 헬리콥터 못들어오게 하려고 못들어오게 하려고 말도안돼 아 아 하하하하 와 이맛이지 기가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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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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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은데? 아 뭐하냐? 와 잘 먹었다 툴라도 때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카운터 나이스 기왁 깔자 기왁 깔자 아 대박 이게 피지냐 아 왜 이겼어 개기면 안 되는 거야 너무 아파 오 다이아 기왁스럽다 패턴 옳지 기다렸죠 어 뭐야 어떻게 맞은거야 기왁 아 아 아직 같은데 와 알았네 좋아 에이 언제까지 잡아야 돼 아 아 아 졌다 아 아 아 아 아쉽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흠 아 미친 쫄쫄쫄쫄 하다가 벽으로 와지네 으 아 왜 아 으 타이밍 잡기가 너무 없다 아 다 빨려 들어가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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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 아 야 보고 치는거 마시 으 으 으 으 아 이거 휘기지 않나? 아 아 아 아 아 아 흐아 아이수 아아 와 진짜 힘들다 요시미츠 와 미치겠다 저거 진짜 본능적으로 나가 딜키 하고싶어 그렇지 아니 데미지 썰리는거 봐요 와 바닥댐 너프 됐어도 여전히 아프다 아 아 아 이렇게 해 아 뭐야 이거 원능적으로 뒤로 넘어갔는데 다행이네 아 아 못 때려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알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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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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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내가 때리고 왜 이렇게 걸리냐고 내가 때리고 왜 이렇게 걸리냐고 계약하게 맞네 이거 저거 너무 좋아 뱅글이 아니 저 뱅글이 어떻게 해 원잽도 안들어가고 저거 끝난다 그렇지 이게 안된다고? 야 이씨 왜 이렇게 못해 너무 아파 아이고 아이고 겨울이누까 복구현 가자 야이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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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아 너무 아니씨 야 후딜 왜 이렇게 짧아 아 형 죽어야지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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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아이씨 아 왜 돌다가 확정 미치겠네 아 왜 돌다가 확정 미치겠네 으흠 으흠 어떻게 이길까요 바벨 차가워 오다 참고 아아 참고 그렇지 가자 요렇게 때리고 요거 때리고 오지 바벨 요거 그렇지 와 나 잡았다 어우 까비 아니 다이노 안다닐줄 알고 기다렸는데 아아아아 그만해 아아아아아 으흠 왜 안되러요 으어어어 지협다 어흠 어휴 오! 다행이다 피사치 아 요거라 그렇지 아 왜 안나가 오오 뭐야 흐흐흫 뽀로뽀로 나이스 아 이게 안돼 아아 욕심했다 내가 나 욕심 욕심했다 두대만 칠걸 가니 고오지마 뭐야 어 어 으어어씨 아 계속 돌면 누게 되는구나 아 딱 15에요 아 그럼 기화가 들어가는 프레임인데 내가 못놓고 있었네 하이씨 이거 좀 반응인 자식아 누워있는데 왜 만누 뭐야 오 시간차이 아이고 에이 X 됐음요 진것 같습니다 벽에 못가야 이기는데 아 죽었잖아 아 너무 불쌍하잖아 이거 어 선불시간이 오랜만이에요 어 그럼 둘다 기화가 들어가는거였네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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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아프 이게 안 돼 으흐 으흐 나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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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조내려 하아 한 번씩 자꾸 압호잼이 안 돌리더라 저만 그렇습니까 야 확정이에요 이거? 확정이에요? 나 뒤로 땡겨야 된대 그렇게 맞으면 확정이에요 저거 개쩌네 아니에요? 그럼 나 왜 맞은거야? 깨졌다 나이스 저는 4를 눌렀거든요? 요즘 뒤로 땡겨도 자꾸 맞더라 이상하게 어 그렇지! 나이스 나는 좀 잘해봐 못됐어 이거 아 왜? 아 저기요? 대박인데 이거? 야 지금 나 나이스 방금 저분 욕을 썼으면 내가 졌어요 내가 많이 맞아봐서 알아 저분 욕을 썼지? 내가 졌어 와 아이씨 안는 뭘 하냐 아 와 저 삥글스틴 지리네 왜 엠 엠 어떻게 가요? 어? 어떻게 가냐? 아 아 아 아 아 여기 내가 이겼지? 내가 이겼지? 내가 이겼지? 와 진짜 기다렸다 착지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와 급박한 순간을 기다렸다 지금 쓰면은 공중에서 맞으면 질까봐 나와 체크 아 뭐야 . 몰라 . 몰라 어디까지 가요? 용을 쓸 줄 알고 기다렸단 말이야 으으으으 지금 1, 2, 3, fight 벽으로 깨고 피자 피자 오오 몰이 몰이 뒤 몰이 한 요시미츠 랭킹 10위 안에 들걸요 한국 요시미츠 랭킹 10위 안에 들걸요 아 야 원투하면 어떡하니 이 친구야 기왕 아이씨 이거 왜 뺏었어 오 칼 넣었죠 시간 오예 아 왜 아이씨 납보스 티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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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로 때려나 아아 무릎점프했는데 오우야 다행이다 흘러주세요 왜 늦었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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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너 진짜 그냥 까다보지 말고 퐁퐁다 해 그냥 와.. 데미지마라 우와 뭐해 어떻게 했냐 본능적으로 때렸는데 됐다 아 명신아 너도 좀 그만하라고 어떻게 때려야 될까 저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아 이거 가복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 찍었는데 히트 확인하고 절기 때려보이네 오 잔상입니다만 지리노 아 오 기회 있나요 조금만 띄우면 되거든요 조금만 힘내다 아 반응 좀 하지마 반응이 좋아도 문제야 아이씨 거쳤다 생각하고 야 나도 좀 때리게 왜 왜 왜 어떻게 하냐 아 아 아 아 아 야야야야야야야 아 다 써 아 에바다 아 아 아 망했다 9번 쓸 줄은 몰랐지 아 늦었다! 병신 빨리 써야지 아 헛쳤다 생각하고 2초 고민했네 아 빨리 썼으면 맞았는데 뭐야 아 무서워 안 돼 못 넘어가요 어 이거 잘하면 역전인가? 카운터에 딸피 데미지면 죽지 않을까? 예스 아 대박 진짜 지렸다 진짜 아 이거 아니야? 아 저거 아니야? 아 아 드디어 사팟다리 아 되나? 아 아 아 아 아 뭐야 어 예에에에이 와 맞네 으으으으으으으으응 차징 스틴 1타맞은 확정이 아니라 카운터여야돼 아이 너무 귀엽네 이야 팽짱 아 아까 봤을거야 야 이건 아니잖아 아니 수버 이거 아니거든요? 이거 진짜 아니거든요? 아니 진짜 아니거든요? 한 번만 띄우자 한 번만 그렇지 이렇게 면? 와우 와우 어메이징 흐흐흐흐흠 흐흐흐흠 흐흐흐흠 오 그러네 아 3rp? 아 웬워퍼 맞아 카운터 넣어야지 2타맞는다 맞아 다른 기술로 찾다 빙 빡을 하하 카운터 엇 흐흐흅 아이씨 아니다 오우야 아 진짜 막고싶어서 들어간건 아니었는데 몸풍박치가 나 아 아 노와요 달려와서 뛰와 봐봐 봐봐 아 이 점수는 솔직히 그냥 올려주지 이거 갑시다 바로 갑시다 아 알았네 아 뭐야 왜 나가 뭐야 뭐야 왜 카운트 안나 야 이게 왜 카운트 안나냐 아 진짜 너무하네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하니 무서워요 아 레이아츠 눌렀는데 안나갔어 아 기가스 미션 헬로우 왓뜨 와 데미지 와 데미지 파이팅 파이팅 원 이제 거 알려줘요 델 땜 아 못 때렸어 아 못 때렸어 양손이 안 눌렀어 형님? 형님 형님? 어이씨 무서워 나이스 진짜 한 번만 여러분들 응원해줘 끝내자 편집하러 가야돼 나아악 다이다 어디에 남아있었네 아 지졌다 나이스 삑삑 돌아서 삑삑 키워 키워 아 수고하셨습니다 못가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1시간 줄일 수 있다 여러분들 1시간 줄일 수 있어요 어이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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